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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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넷! 땡기 수박 참회 메롯! 땡기 수박 참회 메롯! 땡기 수박 참회 메롯! 딸기 수박 참회 메롯! 아니 뭘 하겠다는 거야! 아니 뭘 하겠다는 거야! 당근! 랠리야 그래 랠리! 딸기 당근! 아니 뭘 하겠다고! 왜 이걸 한 팔을 깐 거야! 아직도 못하면서! 딸기! 딸기! 딸당수 참! 자 다시 한 번 할게요! 이제 정리됐어요! 우리 학생들! 딸기! 재석 둘 부터 스타트할게요! 재석 둘 줄게요! 누구 하세요?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재석 셋! 재석 셋! 딸기! 딸기! 당근! 수박! 딸기! 당근! 수박! 저거는 반칙 아니냐? 너 있잖아! 이거 폭력이야! 너 이따 수박! 너 이따 수박! 정서적인 폭력이야! 이거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나 지금 두 개로 무조건 마음먹고 있어! 이거 진짜! 아니 세 개라 그래 봐! 여기서 하면 되는데! 야! 딸기! 메론! 수박! 딸기! 당근! 수박! 딸기! 당근! 수박! 아니 순서 자체를 못 들었는데! 자 이제는 벌칙이 좀 있어야겠다! 이거야 딸기코! 땡콩 한 번 하죠 땡콩! 너 코 날라가! 아 돈 내는게 최고야! 형! 코인 내자! 아니 코인이 어딨어! 일단 땡콩 가요! 제가 공격합니다!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석진 된! 딸기! 수박! 3회! 딸기! 수박! 3회! 3회! 아유 씨! 왜 딸기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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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근! 3회! 아니 당근이 왜 들어가 있어 거기! 3회! 3회! 딸기! 3회! 딸기! 3회! 수박! 멜론! 형 일단 봐주세요! 아유 봤는데! 왜 우리가 당근을 해야 돼? 아 나 2개 싫어! 나는! 딸기! 당근! 수박! 3회! 당근을 낳고 원래 싫어해요! 나는 진짜 캐럿을! 일단 해요! 아! 아! 딸당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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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당근 수박참! 딸기 당근 수박참! 딸기! 딸기 당근 수박참! 이거! 그 쿵타잖아요! 그게 뭐야! 이거 홍경민 형 축구 아니야! 딸기 당근 수박참! 그게 뭐야! 흔들리는 중이잖아요! 이거 어때 이거! 그냥 해! 딸기 당근 수박참! 이거 요즘 것도 아니라고! 딸기 당근 수박참! 어! 멜론! 아 진짜! 윤석아 하자는 대로 하자! 윤석아! 딸기 당근 수박참! 오리지널로 하자! 해봐 윤석아! 딸기 당근 수박참! 멜론! 게임! 아! 이렇게 멜론! 멜론! 아! 좋아요! 아! 이러니까 이제 외우겠다! 압시나 압시나! 아! 저거 쳐! 아! 외우겠어! 됐다!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 박자를! 원! 투! 세! 포! 딸기 당근 수박참! 너부터의 온 게임! 종국 셋! 딸기 당근 수박! 재성 넷! 재성 넷! 딸기 당근 수박참에! 딸기 당근 수박참에! 사찬 넷! 사찬 넷! 사찬 넷! 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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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찬 넷! 사찬 넷! 사찬 넷! 사찬 넷! 아니! 하나! 둘! 사찬! 사찬이! 긴장! 혼자 긴장해서! 사찬! 사찬! 사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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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근데 사찬이가 안 한 거 아니에요? 사찬 아니야! 사찬아! 내가 사찬인데 왜 사찬이야! 아! 그냥 이겼어! 야! 이거를 넘어가야 돼! 춤 치면 돼! 왜냐면 발음이 약간 셀 수도 있잖아! 해봐! 해봐! 봐줘! 사찬이 들어가! 사찬이! 두세 번 됐다! 랠리가! 희망이 보인다! 여기 윤서하고 좀 해! 천천히 가! 딸기 당근 수박참에! 새로운 게임! 우제 둘! 딸기 당근! 석진 셋! 석진 셋! 석진 셋! 딸기 당근 수박! 윤서 넷! 딸기 당근 수박 참외! 지효 둘! 딸기 당근! 석진 셋! 딸기 당근 수박! 잘한다! 지효 넷! 잘한다! 지효 넷! 딸기 당근 수박 당근! 야 젊은이가 역시! 야 젊으니까 다르네! 다르네? 다르다! subs! 다르다! vernоника się...! endlessly! niepuny kill! przyj!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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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 야채 아니야 당근만 야채래 당근만 과일이 아니예요 당근만 야채야 아 근데 지금 단거 빼면 더 어려워 더 헷갈려 지금 그냥 말이 되게 하면 안 돼 망고 두리안 세이머스케이블러 세이머스케이블러 아 진짜요 자기가 하면 안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걸로 가자 딸기 메론 수박차매 큐 마시죠 큐 자 시작 딸기 당근 수박차매 메론게임 딸기 당근 수박차매 메론게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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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 셋 딸기 당근 수박 하하 다섯 딸기 당근 수박차매 야 이 분들 수박차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왜 못하니 이거 그러니까 아 왜 못하니 이거 그러니까 아 나한테 한 말이야 이거 게임 해볼래 이거 게임? 아니 진짜 뻥허치고 게임 시작하잖아? 여기가 한기가 느껴져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사찬이 형 준비 됐어요? 왜 이렇게 긴장돼요? 마지막 다섯 판만 가자 수박, 당근, 딸기, 참외 딸기, 당근, 수박, 참외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배로운 게임 석진, 넷 딸기, 당근, 수박, 참외 하하 다섯 하하 다섯 딸기, 당근, 수박,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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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완전 아저씨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안 그래 보이려고 요즘 좀, 요즘 좀 추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야? 진짜 너무 참외 정말 자, 토한 씬 하자 열받는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거의 이긴 것 같은데? 이겼어요 두 개 좋았어 야, 그래도 좋아 어? 다음 간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 아, 좀 맛깔을 이용해서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멜론 아, 이거를 아, 아닐 것 같아 하나가 아마 이만큼 그래 이거 왜냐면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면 스탱크 양이 많다고 양 적으면 화낸다, 외국 분들은 봐봐, 어떻게 찍었냐? 이거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이제 그... 나 원래 외국으로 생각해봐 야, 지효야 너는 진짜 미모 박살이다 와... 박살 났다고요? 너는 진짜 미모 박살이다 박살 났다고요? 박살 났다고요? 아니요, 애한테 애한테, 애한테 말해 뭐만 말을 해 미모 박살이라니 미모 작살이야 미모 작살이다도 아니고 박살은... 형, 박살 났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웃길 때 하는 말이야 형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야, 세찬아 너 얼굴을 박살 났다 야, 내가 왜 이렇게 맛이 같겠냐 왜 장난친 거 아니야, 이렇게 형, 또 의상 들지 마요 건강, 축복, 사랑 정신잔해 구구단 외워봐요 982, 72 밀어, 일로 밀어 야, 지효야 아, 근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그 이제 지효가 늘 갑자기 전화 와서 오빠 죄송해요 뭐가 아까 제가 말이 너무 없었죠 아, 제가 사실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지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효는 좀 이런 거 그래, 그런 거 어, 그런 거 아니면 오빠 주소 좀 보내주세요 왜? 과메기 좀 보내주세요 오빠 왜? 주소 좀 보내주세요 왜? 왜? 산수유총품 건강식품 건강식품 어, 소민이는 전화했어 오빠 어 하... 진짜 김종국은 왜 그래요? 진짜 김종국은 왜 그래요? 진짜 김종국은 왜 그래요? 아, 진짜 아니 오빠 너무 알 거 같아 오빠, 오늘 오늘 그 음성 지원인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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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김종국은 나한테 천국 오빠랑 그때 소민이는 그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어 오빠 김종국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빠 이러고 얘기할 거죠 나 진짜 얘기하지 마요 김종국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빠 내가 언제 김종국이라고 했어요 김종국 오빠라고 했지 lose pont 오빠라고 했죠 김종국 knee 네 김종국이 더 어울려요 나 김종국 어울려 김종국 왜 그래요? 김종국이라고는 한 번 했어요 괜찮아 선배님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 오빠 하동훈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나 하동훈은 진짜다 하동훈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나 하동훈은 진짜다 하동훈하고 양세찬 야 너 왜 이렇게 하하고 세찬이 얘기해 하려고 해 저걸 못 참겠대 안 궁금하지 이제는 안 궁금해요 공갈뿐인 이야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고맙다 고맙다 뭔가 얄미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소민이는 왔다 왔다 드디어 형 안 보면서 왔다 갔자 갔자 아예 안 보셨어 이거 맛있겠다 얘네들이 봤잖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스테이크다 이거 스테이크고 이거 말고 또 닦고 나와요 우와 바베큐 나이스 우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우와 이거 너 혼자 먹고 우와 이거 체크시네 체크 아 스테이크 다 시켰대 아 그래 형 먹어 먹어 형 역시 국종이는 자기 좋아하는 거 막아 막아 형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여기 맛있는데구나 대박이네 한번 먹어볼까? 맛나는 한번 볼까? 이야 귀가 막힌다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찍어야겠다 먹어보게? 먹어보게 음 약간 햇 냄새가 나는데?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야 근데 내가 편하게 소스톤 맞냐? 형 그거 접시에다가 내가 잘라줄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라먹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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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네 형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아니 완전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아니 완전 부드러워 석진 오빠 두 개를 보다가 이거 두 개를 보다가 이거 두 개를 보다가 그 자른 시간에 두 개를 보다가 야 형이 좀 큰 거 먹자 이걸 반을 잘랐어 아니 큰 거 먹자 형이 좀 이쪽이 좀 컸거든 그랬더니 석진이 두 개를 보다가 큰 거 먹자 내가 주려고 그랬어 나 이 집 스테이크 어디 맛있어? 우와 야 근데 이거 1인분 먹을 걸 그랬다 너무 맛있어 그래 아 1인분씩 먹자니까 스테이크 아니 오빠 형 왜 그 화를 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너 다진한 얘기 말해 형 먹어보게? 먹어보게 네가 먹지 말란 얘기야 먹음표가 붙으면 먹지 말란 얘기야 석진이 먹었지? 어 맛있지? 스테이크 맛있지? 바베큐가 부서져 너무 맛있어 감자랑 같이 드세요 형님 야 근데 너무 맛있다 버터 올려서 먹는 거래 이거 버터를 쫙 올려봐 조금만 주세요 진짜 부드러워 감자도 너무 맛있네 바베큐도 맛있다 여긴 진짜 가볍다고 와야겠다 음 바베큐 오빠 이게 무슨 바베큐야 닭이야? 바베큐 먹어봐요 이게 돼지가 뭐야 부서져 부서져 이거 뭐지 뭘까? 감자에다 버터를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나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김치를 하나 먹어봐봐 여기 또 김치 맛집이네 김치 진짜 맛있어 김치가 기가 막혀 김치 해주는 게 너무 좋아 아 김치 너무 맛있는데? 오빠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김치 맛있어? 응 버터가 아까워 진짜 딱 시켰나 봐 아 대박 근데 형 형이 이게 맞죠? 딱 맞지 음식물 안 나오고 안 남기고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와플도 먹어야 되고 다음 거 먹을 이게 남았잖아 남아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내가 뽑아서 성공했죠 그래요 다음 타자 누구야 이거 그냥 벌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가자 터트리자 하나 그래 없는 걸로 가야 돼 돈 없는 걸로 가 서바리가 하나 뽑아라 주유소 만 원 네가 해 네가 알아서 해 소민아 3번 배고 가서 해 1번 결제할 금액 5만 원이고요 1번 직접 가서 긁으시면 돼요 소민아 네가 갔다 와 야 이거 기다릴게 졸린다 아 이런 걸 줄 알았으면 마이너스 된대 잘 먹었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제발 돼라 제발 제발 돼라 제발 제발 돼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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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라 제발 됐으면 좋겠다 어? 한도 초과 자 느낌이 없나 무섭나 알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거기도 완전 핫 플레이스 한도 초과야 그치? 아 괜찮아 우리가 그럼 그럼 결제 실패하셨고요 5만 원 이거 액수는 안 알려주세요 얼마예요? 결제 실패하셨고요 5만 원 이거 액수는 안 알려주세요 얼마예요? X가 낸 X가 낸 만 원 카드를 야 그거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X가 낸 만 원 카드를 야 그거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아니 이름을 왜 밝혀요? 아 그래서 아까부터 7만 원 얘기했구나 적어도 7만 원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낸 수가 아니 정국 씨 아니 정국 씨 아니 근데 이름을 왜 갑자기 왜 밝혀요? 야 그거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아까부터 7만 원 얘기했구나 적어도 7만 원은 나와야 돼 계속 얘기했구나 7만 원 아니 정국 씨 아니 정국 씨 아니 정국 씨 근데 다행이다 만 원짜리 터져서 다행이다 차라리 그럼 다행이야 그럼 4만 원 4만 원 원 진짜 추가 안 되려면 여기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일이에요 한 저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한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 몇 인분? 이게 4인분? 몇 명? 4인분? 이게 4명용 4명 자 우리 자 이거 야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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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뭐지? 너무 맛있겠어요 응? 젓가락이랑 숟가락도 콜라로 자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포크랑 물이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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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도 계시네? 오케이 자 음식 주세요 수저는 여기 제가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콜라 수저 수저 맛있게 드세요 뭐였냐 콜라 콜라 수저 자 이거 4인분 그리고 수저 일단 주고 네 잠깐만요 뭐 달라 그랬더라 앞접시 앞접시 아 자 수저랑 물은 셀프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음식 나왔어요 아 형인 씨 형인 씨 맛있게 드세요 우와 이거 뭐야 왜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아 이거 놔둬야 되는구나 네 절로 접시 4개 네 아 여기 저희 웬만한 건 다 셀프여가지고 자 접시는 아래서들 아래서 드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쪽에도 있네 여기 했네 거기도 있어 잠깐만 조심조심 아 여기도 있네 또 있는데 여기 아 이 안쪽에 또 있어 아유 배고프죠? 네 아이고 이거 뭐 자 일단 콜라 자 콜라 앞접시 어 누가 갖고 왔어? 아 그럼 저기 없는데 갖다 줘야겠다 다이어트 콜라가 없나요? 앞접시 다이어트 콜라요?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 어떻게 제가 PT 좀 해드려요? 식사하시고 형 자 수저 포크 필요하신 분 이렇게 끈수로 치면서 식당 알바하면 혼나지 혼나지 자 이거 자 어디 포 필요하세요 얘랑 얘에요? 아니 얘는 아니에요 아 얘는 아니에요 네 이리 와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얘가 실내 배변을 해서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영역 표시한다고 지금 바빠요 똥 싼다 똥 싼다 똥 싼다 똥 싼다 어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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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 있었어 아우 잘 있었어 신났어 지금 꼬리 봐 신났어 지금 아이 신났어 이렇게 음식 또 있어야 돼요? 여기 이쪽에 네 어 저기도 놓고 아 알겠습니다 저기도 놓고 자 아이고 아 음료도 돼요 아 음료 되죠? 네 아 앞접시 필요해요? 주세요 앞접시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뭐 물이랑 음료도 물이랑 콜라 근데 톤 자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는 톤이에요 이렇게 콜라랑 물 그리고 앞접시 알겠습니다 여기 몇 명? 어 왜 이렇게 많아? 아 오디오 팀 정말 아니 잠깐만 이거 3인분 거기 있어? 있어? 아 있어요? 오케이 아 수저요? 여기 3인분 네 하나 더 갖다 드릴게요 3인분 자 앞접시 필요하시면 손들어 주시고요 물은 셀프래요 콜라? 콜라 살찌니까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얼음을 넣으면 싱거워지니까 그냥 드세요 접시 필요하잖아요 접시 필요하잖아요 접시 큰 거로 사용해도 돼요 네 포크랑 없어요 접시가 다 있네 야 띵동 했다 음식이 나왔다 아 저쪽에도 있네 야 저쪽에도 있어 저쪽도 가야 돼 안에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음식 여기 나와야 된다 안 나왔죠 음식 뭐야 여기 또 있어? 자 여기 3개 받으시고 네 자 물컵 오케이 형 아 여기 또 있어? 여기 7번 테이블에 7번 테이블 7번 테이블에 8명이에요 음식 2개 콜라 이제 저희 주문제 콜라 이제 셀프로 바꿀게요 한참 식사하셔야죠 자 콜라 뭐 음료 셀프 왜 이렇게 자리를 다 따로따로 앉으셨나 이렇게 좀 한꺼번에 안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자 됐죠? 아니 좀 붙어 앉아계시지 왜 다 따로 앉아가지고 지금 사람 일하는 게 보통 여관인 분이 아니네 자 물 필요하신 분 물 물이요 물 자 물 달라며 자 아 예예 자 물 자 자 버티러 가세요 버터 더 줘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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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 하시면 뭐냐 드세요? 버터요 버터 드릴게요 자 버터 좀 드세요 자 버터 좀 드세요 자 김치 김치 좀 더 드세요 김치 김치요 김치 안 드셔도 돼요? 느끼해요? 와 이거 뭐 김치 누가 말했죠? 비용하나 마시죠 먹어 김치 대화 주세요 자 버터 아 가져왔어요 또? 아 이게 이게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아 이거 야 버터 가져왔대 아 진짜? 야 음료수야 저기 양 양 왜 저기 저쪽 안에 물 좀 갖다 드려 저기 저기 안쪽 테이프 물은 셀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 산책 다 시키고 왔습니다 달라 달라 어우 추워 식사 다 하셨어요? 벌써 왔어? 아 네 다 시키고 왔어요 아 다 됐네 이제 강아지 산책 잘 시키고 있나? 다 시키고 왔어요 이미 하고 왔어요 맞잖아요 아 형 아 형 그래 대단하다 저 형 진짜 오빠 옆에 옆에 왔잖아요 대단한 형이야 아 우리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 예 누가 누르셨네 야 야 가봐라 눌렀잖니 어디 누르신데 어디에요? 어디에요? 저 벨 누르지 말고 이제 소리 저요 야 제가 잘 몰라요 여기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안쪽 잠깐만 이 안쪽이 17번 어 이봐요 어디서 눌렀어요? 왜요? 콜라 콜라 2개 하면 돼 콜라도 콜라 2개 있어 있어요 오케이 다행이네 아니 있으면서 시키는 건 뭐야 자 콜라 있댑니다 자 여러분 콜라 시키기 전에 옆에 있는 캔을 한번 흔들어봐요 다 냉비야 낭비 이거 그럼 당연하지 콜라 시키기 전에 흔들어봐 옆에 거 자 이제 아니야 자 공지 드립니다 모든 건 다 셀프에요 뭐 버터 김치 다 셀프요 자 바깠어요 안에서 자 점심시간 이제 5분 남았어요 자 후딱 5분 안에 나가세요 5분 안에 나가래 5분 안에 나가래 5분 안에 나가래 자 고기 나왔나요? 이거 아저씨 뭐 지금 여기 식사 어디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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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씨 하하하하 아저씨 옷 드신다고 예 아니 그럼 저 아니 아 손님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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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발 우기 장발이네 그럼 안에 서 드셔야지 여기서 손님인 척을 하시냐고 하하하하 뭐 하는 거예요 나 어이없네 어? 아저씨 자리가 하나 남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남은 게 아니라 자리는 많죠. 먹으렸던 거 먹으러? 칼질을 하시네, 칼질을. 점잖게 드시네. 자, 이제 다 나가세요. 저 와플 먹어야 되니까 나가세요. 자, 이제 저희들 그 와플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돼, 지금? 야, 이거 나 한 번도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본 적 있는 사람? 전 해봤어요. 해보긴 했지. 근데 다 펼쳐놓고 하나씩 하면 돼. 아니, 근데 죄송한데 화장실 없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어디요? 그냥 갔다 와서 합시다. 어, 갔다 오세요 천천히. 어디야? 다녀오세요 오빠. 나도 갈래, 가자. 난 이따 갈래. 갔다 올래. 커피 먹었으니까 지금 갈까? 가, 지금 가자 형. 하여간 할래기 하셔서 이래, 잠깐 오세요. 하여간 할래기 하셔서 이래, 잠깐 오세요. 오빠 전 이따가 할게요. 네, 잠깐만 할래기 써서. 자, 우리끼리 할래기 좀 하고 올게. 얄미워. 진짜 얄미워. 야, 이 글론이잖아. 가자 소민아. 어? 어디를? 화장실. 안 가요. 나 이따 혼자 갈게 그 대신. 오케이. 다녀오세요 오빠. 오케이. 되게 좋다 날씨. 나는 엄청 창백하게 나오겠지? 근데 진짜 많다 이거 다 쳐요? 되게 많다. 이거, 이거 치고서 위에다가 까는 거죠 텐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야, 소민아. 그냥 가만히 있어. 소민아, 가만히 있어봐 일단. 야. 하아, 무튼. 누가 어디 가질 못해요. 하아. 너 할 줄 모르잖아. 가만히 있어 좀.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왔거든? 너를 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다. 회의 내용 그대로 가시죠? 그래, 오케이. 플랫 A로 일단은. 아, A로 가? A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저기 나무 있지? 저기 나무 있는데 저기 잠깐 앉아있으면 돼. 앉아있으면 돼. 그게 플랫 A야. 플랫 A야. B는 이따 얘기해줄게. 어디게 텐트예요? 얘가? 얘는 뭐야? 얘네는 안에 까는 거래. 바닥 까는 거 오케이. 어디 안에 텐트를 치고? 텐트 치고.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요. 자, 풀려. 너무 불어. 이거야. 여기 풀으면 되지. 이걸 풀어야지. 이거 빼야 돼. 좋았어. 여기 나 잠깐 뒤집어서. 가만히. 자. 오케이. 원터치 없나? 펼쳐봐. 자, 저 또 저기야. 또 좀 펼쳐. 어, 여기 있다. 쇠떡이 여기 있어. 이거는 바닥이야. 이거 위에 천장. 바닥이야, 바닥. 천장 같은데? 바닥이야? 네. 이거 천장 같은데, 이거 봐. 이거, 이거야. 천장이야, 위에. 비 오면. 바닥. 이거 옷이야, 옷. 방수. 이거 텐트 옷이고. 바닥이야, 바닥. 소민아,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바닥인가? 저게 바닥인데. 아니야, 이거 바닥 아니야. 자, 진짜예요. 아, 너무 여기 있기 싫어. 야, 위야 이거. 야, 위야 이거. 야, 그거 자르라고 또 괜히. 나 해봤어. 나 해봤어. 난 해봤어. 일단은 이거를. 중간 거. 아니, 일단은 조립을 하면 돼. 이게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야, 여기 내가 대장이거든? 어? 내 말 들어. 이 새끼가 미쳤나, 어느 순간. 너 돌았냐? 들어. 이게 원래 짜증이 난데, 처음에 캠핑을 시작하면. 할 줄 모르니까. 아, 진짜. 이거 뭐냐, 얘 종체가. 얘 일단 냅둬봐요. 안 깔아도 될 것 같아. 쟤는 위에 껍질이 맞아. 얘 껍질이 두 개야, 근데. 여기 두 개야. 어.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망이 들어있고 이거 뭐야, 이거. 위에? 이거, 이거. 이게 오빠 바닥인가 봐요. 아, 이거를 두 개를 치고 그 위에 얘를 씌우고. 그런 거야? 방이 있는 거지. 방이 있는 거지. 아니고. 자, 이게 봐. 설명해 줄게요. 저거는 큰 집이고 이건 작은 집인 것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작은 집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자, 됐어요. 지퍼는 뭐야?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이제 사각을 찾아야 해요. 저는 거기 땡겨. 자, 그러면 이 길이를 봤을 때 어떤 길이가 들어가냐. 그렇지. 아, 이거 텐트네. 텐트야, 텐트. 자. 야, 이거 텐트네. 야. 야, 그럼 일단 뽑을 때 하나 가져와봐. 네, 자. 야, 일단 껴봐. 이거지, 이거. 여기다. 자. 오케이. 여기다. 그렇지. 잠깐만. 아, 메인 기둥 두 개. 밀어. 밀었어. 다시. 오케이. 이게 아니야. 아, 일단 해보자. 한 번 더 되겠지, 뭐. 밀어. 됐다, 됐어, 완성이야. 오케이, 자, 일단. 이거 너무 긴데? 더 길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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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됐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아니야. 해, 여기 길어. 여기 넣어. 너 봐봐. 안 봐봐, 가자. 너, 너, 너.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잘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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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그렇지, 빨리지.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안 걸었다고? 거기 안 걸었어? 잡아. 여기 아까 여기. 펼쳐봐, 펼쳐봐. 펴봐, 펴봐. 펴봐, 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을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자, 일단 빼봐, 빼봐, 빼봐. 빼라고? 아닌 것 같아, 이거. 야, 나도 와봐, 일단. 야, 나도 그. 형, 펭션을 알아봐. 야, 저걸로 껴보자, 저걸로. 펭션을 알아봐. 아니, 형, 큰 거에다 껴보자, 큰 거에다가. 어? 여기다가, 이거 같아. 어느 거? 이거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이게 맞는 거 같아. 아니, 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데? 형, 펼쳐보자. 야, 이거 여기 맞아. 아니, 큰 거가 맞아. 이거 맞고 이거를 다시 거는 거야, 안에. 아니, 큰 거부터 만들어야 돼. 펼쳐봐, 펼쳐봐. 야, 근데 네가 뭐야? 어몽게이야? 어몽게이야. 아니, 너 뭔데? 나 여기 펜션 사장이거든요. 하려면 대로 시킨다 하세요. 잘, 잘생겼다고, 씨. 하하하하하하. 저 형. 왜, 맞아, 형. 아니, 텐트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 꽂으면 될 것 같아. 아까 그 꽂은 거 우리가 있잖아. 그거 찾아야 돼. 이게 빨간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려면. 그렇지. 빨간색 표시가 있어. 여기. 이게 빨간색이야. 여기다가 거는 거야. 여기 빨간색이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예요, 맞아. 여기다 넣는 거 맞아? 맞는 거 같아. 여기다 일단 넣어봐, 그럼. 가, 가. 왜 빨간색 표시 있으니까. 어, 가. 그렇지. 기둥에 넣어, 그렇지. 와, 쭉쭉쭉쭉 오세요. 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조심. 맞아, 맞아, 맞아. 야, 미쳤다. 소름, 소름. 야, 텍스야. 이거 어떡하냐. 야. 맞는 거 같은데. 천천히 안 돼. 천천히. 찢어지니까 천천히. 천천히. 찢어지니까 천천히. 야, 이거 구어텍스에서 잘 안 찢어져. 야, 맞네. 천천히. 와, 천천히 조금씩 와. 와야지. 더 와도 돼요. 와, 캠핑 씨 왜 하는 거야. 아니,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하지만 나는 진짜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어디서. 밀어, 천천히 밀어. 캠핑을 너무 싫어하는 거 그대로 편집해 줬으면 좋겠어요. 밀어. 밀어서 그대로. 밀어. 요즘 이제 자기적으로 하면 안 돼.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하나 더 해, 빨간 거. 여기 더 있는 거야. 형, 형, 형. 여기 끝에서 이거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넣는 줄 있어? 있어봐, 있어봐. 야, 너 소민아. 너 저기 가서 지민식 감독님 좋아해. 야, 너희 오디오냐 뭐냐, 둘이. 나 한번 봐, 나 한번 봐. 야, 줘봐. 줘봐, 줘봐. 형, 여기네. 어디. 여기야, 여기, 여기. 간다, 간다. 확실해, 그거 맞아? 일단 여기서부터 넣어. 가자, 가자. 출발, 출발. 가자, 가자, 가자. 쭉쭉 넣어, 쭉쭉. 왔어요? 마무리 줬어요. 마무리 줬어? 마무리 됐어. 들어갔어? 자, 됐어. 이거 벌려야 해, 누구나. 여기가 아니고 더 저리로 가야 해. 어디요? 펼쳐야지, 펼쳐야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 넘겨, 끌어 대게. 아, 야, 인마!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잖아. 아니, 이래야 된다고. 아, 야, 줄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더 가야 해, 솜인아. 어, 이거 빠졌어. 찬아, 이거 빠졌어, 빨간색. 야, 누가 어디 부러졌어? 아니야, 부러지 말래. 부러진 거야? 빠졌어, 뭐가. 부러졌어. 야, 솜인아, 너 이리 와서 잡아. 이거 이제 너, 이거. 아니야, 잡아!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고. 아니, 얘가 이렇게 해야 하지. 솜인아, 잠깐 봐. 아, 집에 가고 싶다고. 와야 해, 와! 이제 더 가? 얘네 길이를 좀 늘리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다시, 다시. 자, 당기자. 다시, 다시. 어떻게 해줄까? 우리 서로 짜증내지 말자. 아, 짜증 안 돼. 형, 여기 걸 넘겨줄까? 형, 여기가 지금, 여기 찢어질 것 같아요, 이제. 어, 여기가. 야, 그쪽에 이거 말고 다음 거. 다음 거 봐봐, 니네. 다음 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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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지, 거기 안 들었지? 안 들어갔어. 아, 그래. 어쩐지. 자, 얼마나 좋냐 이러니까.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들어갈게, 들어갈게. 오케이. 자, 찾아냈지? 사랑해, 사랑해. 와. 야, 짜증내지 말자. 웃어, 웃어, 웃어. 야, 캠프가 얼마나 집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되네. 됐다, 됐다, 됐다. 더 와, 더 와. 하나, 둘, 셋. 으아! 으아! 더 와, 더 와. 으아! 땡겨, 땡겨. 이거 처음에 땡겨줄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왜 이렇게 꼬였어? 잠깐만. 어디 있지? 이거 누가 넣었어? 누구야? 이거 든 사람 누구야? 자, 화내 겹기. 이거 누가 넣었어? 그냥 물어본 거야. 몰라요. 빨리 얘기하고 한 대 맞고 끝내. 자, 누굴까? 야! 여기 플라스틱이 있어요, 꼽는 데가. 아이, 뭐 한 거야, 우리. 야, 거기 이제 됐고. 이쪽, 이쪽. 야, 여기 있어. 엄청 간편하네. 야, 여기도 있네. 야, 이게 있네, 여기. 아, 있네. 아, 있네. 야, 이게 있네. 야, 이거 이렇게 힘 가는 게 아니고. 야, 힘 가는 게 아니고. 봐봐. 휘어, 휘어. 뽑아, 뽑아. 딱 뽑아서. 끝을 뽑아서. 이렇게, 인마 이 자식아. 아, 종국이 형 캠핑 좋아하네. 캠핑 좋아하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신원직 여기로 차리겠네. 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있네. 저 뒤로 당겨야지, 이제. 오케이. 자, 일단 세워, 세워. 하나, 둘, 셋. 영천. 됐어. 아, 너무 좋다. 야, 인정 확실해. 아, 너무 좋다. 근데 시장 너무 오랜만에 온다. 크다, 생각보다. 너무 좋다. 기가 막히네. 우와, 대박. 야, 시장 오니까 눈이 도네. 아이고, 진짜 눈이 도네. 응? 네. 아, 억 Tea. 아, 러브 유. 아이고, 참왈로. 오와, 오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마이팡하십쇼. 아이고, 얘. 야,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밤에. 야, 여기 밤에 되게 예쁘겠다. 예쁘겠다. 야, 여기 밤에 되게 예쁘겠다. 등 봐, 등. 야, 이거 바나나 하나 먹을까?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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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라면서요.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라면서요. 아 이 탈렛이 많네. 아 이거 안녕하세요. 텔레비 탈렛이. 오빠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라고 그냥 빨리 오세요. 딸기 이런 거. 오빠 일단 사고. 오빠 일단 사고. 정신 차려 오빠 일단 사고. 사과 일단 사고. 일단 사고. 정신 차려 일단 사고 빨리 와. 알았어요 일단 사고. 사과는 좀 사가는 게 좋지 않겠니? 고추 사야 되는데. 일단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야 찐빵 찐빵. 야 찐빵 오빠. 야 근데 찐빵 먹어야지. 찐빵 먹자. 야 이거는 하나씩 먹자. 오빠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라고 봐요. 하나 먹자. 여기서 우리가 먹으면. 이따 배불러서 밥을 먹자. 아니 근데 이거. 만두 이거. 일단 사고 일단 사고. 포도 맛있겠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참에 맛있겠다 이거. 빨리 와 이따 사고. 오빠들 빨리 와 이따 사고. 야 이거 오렌지 있네. 야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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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야 이거 먹자.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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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야 이거 먹자. 아 이거 사장님. 이거 호떡 먹자. 아니 잠깐만. 내가 먹자 이거 하나씩. 물떡 있다 물떡. 그죠? 사장님 그러면은. 나 호떡. 저 호떡하고요. 씨앗 호떡하고. 물떡 좀 먹을게요. 아 찹쌀. 더 맛있겠다. 기가 막히네. 쑥쑥. 남자도 쑥을 먹어야지. 아 이것도. 이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주세요. 기가 막히네. 왜. 예? 예? 예. 반거랑 보이세요? 아니 보죠. 근데. 경임 피디. 우리 프로들이야 프로들. 다 이 정도는. 야 버스에서 그렇게. 뭐 먹고 이런 거. 어? 시장의 클리셰라서 넌 안 한다며. 방송을 위한 클리셰 같은 게 있어. 우리는 그런 걸 뛰어넘지. 우리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 우리는 딱 다. 아 그래요 오빠? 봐봐. 오늘. 지효야 봐봐. 너를 보여줄게 내가 진짜. 아유. 재석아. 제가 볼 때. 지효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못 들어갔다. 정주 옆에. 바로 옆에 오빠. 바로 옆에. 그걸 생각해 봐. 지효가 왔으니까 이렇게 또 정리가 되지만 지효가 안 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겠어. 그럼.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사과도 살 거고 다 팔판데. 네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겹살. 대패가 맛있지?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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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겹살. 오란다 요게 호시. 근데. 오란다 말고 호시가 나지. 호시. 그래 호시 좋아. 요게 보리하고 만든 거죠? 좋아요 좋아요. 요거 하나 사가야지. 현미하고 보리에요. 아 이거 사야 되네. 이거 사야 되네. 그러면 이거 하나 사야지. 야. 아니 왜. 예능의 클리셰도 뭐. 시장하사. 거들떠도 안 본대면. 그러면 요거 하나 먹자. 네? 여기 라떼 하나 먹을까? 네? 야 너. 프로를 안 먹는데. 왜 오빠 오빠. 예능의 클리셰도 뭘 먹지 않는다며 시장하소. 프로는 안 먹는 게 아니라. 딱딱 찝어서 하는 게 프로야. 그럼 먹자. 석섭이 형 뭐 먹을 거야? 나? 저는 저거. 바나나오유. 맛있지? 맛있지? 저거 또 바나나오유 맛있거든. 아주 맛있지. 그럼 바나나오유. 바나나오유. 나는 사과주지. 쌍커맛다. 너. 너 자꾸 나 이렇게. 꼬시면 너. 어떻게 해? 나 사야지. 그러니까. 이거 얼음 없이 그냥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시원하게 드실려면.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됐다. 적당히 사. 됐어. 많이 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다. 맥주 샀어? 맥주 샀어? 네 누가요? 맥주 샀어? 맥주 왜 샀어 누가? 네가 산 거 같은데? 네가 산 거 같은데? 네가 산 거 같은데? 제로입니다 제로. 아 제로 맥주예요? 저거 음료수예요 음료수. 아 누가 산 거잖아? 아 목이 말라서. 아 목이 말라서. 아 맥주. 아 목이 말라서. 탄산처럼. 근데 왜 네가 안 산 거처럼. 여기서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원래 저거 탄산처럼 먹어요? 아 그래요? 그쵸 아시죠? 아시죠? 탄산처럼. 아니 근데 네가 샀다 그러면 이제 헷갈려. 누가 넣었나. 아 이거 탄산처럼 먹는 거예요? 네네네. 탄산수가 없을 때. 그쵸 그쵸? 고구마 하나 할까요? 야 재석아. 왜 안 먹는다 그러잖아 아니? 너 어이구 이거만 모아봐. 저기서 여기까지 안 걷힌 곳이 없어요. 이제 안 걷힌 곳이 없어요. 눈이 덜어 눈이. 아. 튀김 아 자를 줄 아시네. 저걸 왜 좀 모르잖아. 네? 튀김 아 30년이요? 이 형이 진행을 좀 이렇게 거칠애로 해요. 아우 햇빛에 비친 떡볶이 너무 예쁘다. 아이고 이게 또 빠졌나. 이게 시장팀은 어쩔 수가 없어. 응 맛있다. 이걸 와가지고 그냥 심부름만 하고 가봐. 에이 이거는. 형인이가 실망해. 이따 가면 또 근데 또 이것도 이것도 먹게 돼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좀 있으면 금방 배고파 이거. 지금. 형. 어묵은 두 개씩 짚지 마. 아이 괜찮아. 좀 더 갈란데. 형 어묵 왜 이렇게 몇 개 안 된 거 두 개씩 짚어. 아 휴지게 어묵 하나씩 먹자. 응. 한찍이다. 너네 두 개씩 먹어. 야. 왜? 반응. 이거 검추 사이즈가 두 개 사이즈야. 그려봐. 쭉쭉 말아서. 진짜 예민하게 이럴 거야? 아 이게 아니라 뭐 어묵 개수 갖고 보라 그래. 야 너도 너 접으니까 두 개 사이즈는 내가 먹거든. 아니에요 오빠. 야 그러고. 이따 들어갈 때 입 닦고 가. 애들이 또 먹고 왔지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뭐 비슷한 거 좀 사가야 돼. 가서 입에 척 넣어줄 거. 어. 뭐 사가지고. 꽈배기 이런 거 없었나? 가다가 있음 사고 아니면 말고. 그래. 사과. 사과 사과. 사과를 얘기할 때 빨리빨리 니가 깎아가지고. 그거를 입에다 여어줘. 하나씩. 그러면 와 너무 맛있다 이걸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하나 쳐야지. 그래서 하나 사왔지. 하고 두둑 던져주면 여기 우르르르 모여서. 애들 단순하잖아. 그냥 넘어가. 걱정하지 마. 이거 사장님 이거 맛있겠다. 이거요. 기울도 사자. 이거 사자 이거 5천 원씩 주세요 이거. 그러면. 애들 먹으라고 떡 하나 사자.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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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도 견다루 들어간 게 낫잖아. 이거랑 꿀떡 하나 살까요 오빠? 아유 너무 많지. 이거 하나 사자고. 가다가 우리가 다 먹어. 여기 있다. 모시조개. 야 가리비 있네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주세요. 근데 안 산 거 없지? 네 이제 없어요 오빠. 오빠 좀 주세요. 저도 좀 드릴게요. 아 이게 참고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아 근데 이제 너무 배부른데. 진짜 배부르다. 야 너무 먹었다 야 우리. 배가 터지려고 그래. 호떡에다가. 지효야 너 저기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먹을래? 오빠. 아니 근데 이게 속이. 또 먹냐? 오빠 아메리카노 대신에 음료수를 드셨어요. 이거는 이거는 들고 가야 되니까. 이건 소화제야. 이게 소화제를 해야지. 이 소화제를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